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이 담화를 놓고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들이 내놓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어제 저희가 봤지만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게 되는 건 최소 규모로 추계한 것이며 이거를 줄이려면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실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에 대한 궁금증과 의료계의 반발이 많았던 만큼 윤 대통령은 2천 명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숫자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우선 목소리 들어보시죠.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언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 증언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는데요.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처를 구성하고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많았고 의대 교수들은 예고했던 대로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은 일부도 진료 시간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네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보도를 보면 일단은 담화 내용 발표 여부를 두고서 일단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전날까지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할지 말지 그리고 일단은 선택했을 때 대통령이 담화 문의에 좀 더 비판적인 내용을 좀 담자 그런 채택까지 했다고 하고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을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51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3.1절 대통령 연설이나 8.15 연설이 약한 많으면 한 40분 정도 됐고요. 적으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51분간이라면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구나. 내용을 들어봤더니 장가희 기자 리포트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통이 없었다라는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19차례나 소통이 있었다. 그런데 보면 1차에는 무엇을 하고 19차까지 무엇을 했는가가 아주 소상히 국민한테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의료단체가 6개 단체잖아요. 어저께 사실 대통령의 호소 같은 지금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걸 또 깨닫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충분히 정부가 지금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데 6개 단체 중에 진짜 어떤 방향을 제시한 단체는 4개 단체도 안 된다. 실제로 전공의협의회나 혹은 의협은 의협은 아예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없다라니까 최대한 19차례나 회의를 한 끝에 이 숫자가 나왔다. 즉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소상히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 마인드인데 다만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얼만큼 지금 옳았느냐 적절했느냐 옳다기보다는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좀 따로 고민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장윤주 부위원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담화문을 수정했다고 하고 또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대국민 담화의 큰 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처럼 2천 명이라는 숫자의 어떤 당일성과 근거를 대통령이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줬다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담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어떤 당일성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의전 갈등이 처음에 나오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일단 남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사실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더욱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안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임 자체를 의료계에 넘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어떤 방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이 좀 의료계로 넣어간 것 같고 의료계가 좀 답을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이 담화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좀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하는 인사까지 나왔고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장가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대통령 탈당 언급에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날아오는 해성을 바라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인사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대통령 담화가 마치 어린애의 투정 같았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정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해성을 보면서 멸종을 기다리는 공룡 같았다. 이런 심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총선 패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포울에 출마한 함웅경 후보가요. 대통령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윤 대통령 탈당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면서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격을 가했는데요.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이탈을 요구를 하느냐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당에 들어와서 주인인 척을 하느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로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총선을 코앞에 둔 만큼 이게 갈등 상황으로도 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민영 대변인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반기를 들었다고 할까요. 비판적인 인사를 한 당내 인사한테 좀 굉장히 원색적으로 좀 비난 비판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당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직권 여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퓨리즘을 하지 않겠다는 걸 사실상 올해 초부터 천명을 하셨죠. 직권 총선이 있는 해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성을 추구하셨거든요. 그 말인 즉슨 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의료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의료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의대 증원을 훗날에는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대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신 분들이 건설 노조 개혁이나 아니면 하물로 노조 개혁을 하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공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속한 국민의힘의 정당에서 속해서 공청장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신의 선거가 급하다는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단일 대우를 이루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데 싶기도 한데 장윤미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의 어떤 발언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후보들이 지금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걸 후보들이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유권자들 만나서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홍준표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한 축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 해왔다.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비겁하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지위에 있어요. 그 부분을 유권자들이 완전히 대통령과 무관하니까 국민의 힘 뽑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원팀이고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주체로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만 하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이런 전략을 내세운다는 거 홍준표 시장이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을 언급해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란 측면도 있었는데 한문경 후보가 오늘 아침인가요? 당연히 좀 성급했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대충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거명을 허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성태윤 정책실장님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실제 대화 내용이다. 담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실장님. 잘못된 발언이었지요. 그리고 왜 잘못된 판단이었냐면 앵커가 지금 지적하듯이 본인의 어떤 선거만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거기서 만약에 자신이 낙선을 한다면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하지만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정당의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발언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총선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한두 후보의 말 한마디가 자주 유지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봐왔습니다. 길게는 정도면 후보의 노인망말 짧게는 이부망천까지. 그 발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대통령을 탈당하라 마라라는 발언을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탈당론이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 당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화제로 모든 언론이라든지 또는 모든 그런 여론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성급하게 그냥 내지는 것을 수습하면 되지만 그 여지는 이 시간까지 이 질문으로 지금 패널들한테 질문이 있을 정도로 사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대단히 사실 한 8일 남겨놓고 안 좋은 악재 중의 악재로 지금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규민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통령 탈당 요구가 후보 입에서 나왔었어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과했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가 비난해서 지역 유권자들 어느 유권자에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반응이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습해서 현문경 후보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남은 기간 최대한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이 가거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 선거를 질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도래할수록 결과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2천 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에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섰고 계속해서 정부 측에도 유연하게 해달라 처리 요청하고 있고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현재 과정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재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의료개혁이라고 지금 정부가 몰아붙이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대화하고 또 타협할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면허정지 처분이 유예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중재해야 할 공식적인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중재를 하려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이해관계가 옅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꼽힙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을 8일 앞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과 관련한 이해관계에서 당연히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의정갈동에 대해서 좀 중재자로서 근본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는 것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정부나 대통령실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적인 중재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본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정,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환자들 불편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동훈 위원장 맡기시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님, 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유불리보다 대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해내야 된다.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또 한 위원장은 총선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의 성공을 이끌어낸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든 한 위원장이든 각자가 손익계산서가 좀 다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다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좋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국정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국정처럼 못 담아요. 그냥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수기용도 180석에 얼마나 끌려다닐 수 있는 거. 방울목도 잡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문적 판단이 아쉽다라는 일각의 당의 의견은 사실상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요? 지금 어저께 51분 동안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옳았어요. 다 그 태도 옳았고. 왜냐하면 지금 4년 전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수백 명, 2천 명도 아니에요. 수백 명을 한 해에 그냥 올리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원칙적으로 합시다. 아이고 내년에 합시다. 이러면서 길들이다가 의협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이겁니다. 2천 명, 2천 명을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빨리 결론을 내라 이겁니다. 왜? 그쪽 정당에는 지금 비례대표의 김윤 교수라고 있는데 서울대 김윤 교수가 바로 지금 바로 며칠, 몇 개월 전에 4천 5백 명 지원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2천 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가장 또 가까운 지금 비례대표 순위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이 정책을 갖고 비판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그냥 윤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잘 못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일 남겨놓은 총선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지금 입장이죠. 딜레마하고 굉장히 풀격, 어려운 실타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김윤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제 중재에 나섰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조국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당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뭐랄까요. 비상한 관심 쏠리고 있는데 이른바 그저 지난주 그저께 나왔었나 축출설 관련된 얘기라서 좀 파장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국 대표. 아까 이종근 시사편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으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어쨌든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총선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 걱정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본인 사법 리스크도 있으시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와 관계 설정도 굉장히 난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거치되고 사실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 거두지 못하면 지금 비대위입니다. 어떤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 내지 못하는 순간 당과의 거리는 당의 입지는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호주 대사에서 사퇴하게 한 것, 내가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공은 본인이 취하고 관은 대통령실에 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내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정치인을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총선까지는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의 유예 기간일 뿐이지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심리적인 간극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입니다. 야당 시각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 대담인가 무슨 뭔가 담화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질문, 답변이 없었습니다. 혼자 약 50분 떠들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파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담화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나는 2천 명 늘릴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말 안 들어. 압수수색.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 안 된다, 전파 낭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윤 교수를 비례대표의 가장 앞순위로 지금 한다면서요, 이 당이. 김윤 교수 뭘 주장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서 후보 공약, 옛날에 대통령 후보 공약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 후보가 바로 1개월 전에 4천 5백 명 증원 당장 필요하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친명 증원이 문제냐, 아니면 이천명 증원이 아니면 그러면 야당 대표, 180석을 현재는 갖고 있는 야당 대표라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 의협 회장은요, 천명을 줄여야 된대요. 도리어 지금 의대에서, 의대 정원에서 그런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천 5명 증원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앞세운 사람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정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펼칠 뿐이라면 이런 의협과 이런 전공의 협의회를 어떻게 대안을 내놓으실 건지 그걸 말씀하시면 윤 대통령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잘못된 건데 지금은 즐기겠다. 이 상황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했고. 조국 대표 역시 조국 대표는 사실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견부터 제시하고 하라. 이게 2천 명이 아니라 100명이다, 아니면 500명이다, 아니면 증원하지 말자라는 자신의 의견을 갖고 이게 공론회장에서 정책 대결을 벌여야지. 아이고, 질문 안 합니다. 아이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상 책임 있는 당의 대표의 그런 논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을 내야 된다, 의견부터 성대당도 내야 된다, 불구경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렇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분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다만 2천 명이라는 부분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의 몰꼬르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의대 증원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필수 의료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또 지역 의뢰가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본질적이라는 것도 야당의 입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내역적인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의 측면에서 그것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담화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른바 소통 부족 문제는 어제 그 대국민 담화의 형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차라리 기자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단체와의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도 좀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 좀 더 소통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얘기해 주셨고요.